이 알마이는 85,3살, 이 알마구는 85,1살 나는 꼴찌 꼴찌인데 몇 살? 75,6개 심부름 하실 나이는 아닌 것 같은데? 저 심부름 하고도 다마 절대 그런 소리 하지마 언니들한테 나 심부름을 안 할 수가 있거니? 나를 잡아먹어볼라고 나는게 안하면 늙어다고 못했냐? 걔 또 그래갖고 덜푸데기 하나 물어보자 심어갖고 심병로 가상에 쑥쾌는 저녁 쑥쾌는 할망구 언제나 탁 커서 대사람 질랑가 야이 참 놈아 그런 소리 말아라 한 2,3년 더 크면 이 사람 된다 어떻게 그게 잘 됐는가 흥 넘치는 노래 한 수절 부르니 금방 캔 쑥 흥바가지 여기까지 향긋한 쑥냄새가 나는 것 같아요 바가지 가득 한아름 쑥을 캐고 집으로 돌아온 할머니들 막내가 이렇게 희철하나 털이 할걸 또 나르시게 대켓이야 이거 화난거 아니에요 이게 일상이래요 이거를 뭐해 잡술라고 쑥에떡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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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번 먹으려고 시집을 땐 안 걷는데 변했다는게 저는 말많니까 임병헌이 또 또 또요 임병헌이 또요 애기는 임병헌이 안 보니깐 어떻게 시방 별명이 돼갖고 끄덕으면 임병헌이 하고 울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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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스도 들어오지만 아궁이가 편하다는 할머니들 나 평평때는 잘 안파 포도가 안 넘어 숫게떡 하나 몰라 내가 그때는 어른들이 그 시집살이 전집이나 있지 전집이나 뱀인지 가갖고 시어머니한테 멀크댕이 잡아당겼어 내가 시어머니가 놀자고 뒤로 간게 시어머니가 내 멀크댕이를 막 잡아당겨 배암내고 다 간다고 아 치고 간다고 민월이 꽃에서 치고 아 치고 치고 보다가 막 간게 저게 진짜로 그러지 진치고 장구치고 막 가면 누가 좋아라고 겠어